드디어. 감독님,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요. 나왔다, 자랑해야지. 이따 봬요. 수고하겠습니다. 일단 이때까지 매니저는 안 먹은 걸로 알고 계시고.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더 먹고 싶고 더 생각나고 더 힘들어진다. 나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, 어? 아메리카노요? 어? 나 커피 라떼로 먹을래. 시럽 먹고요? 라떼로 먹을래. 시럽 먹고요? 시럽은. 한 번? 한 번. 원래는 라떼를 좋아하시는데 칼로리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드신 거였구나. 네, 밥 먹었어요, 아메리카노로. 그런데 이제 임박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근처에 있는 먹고 싶은 데로 갔어요. 뷔페 같은 데 같아? 고깃집? 고깃집, 고깃집 같다. 불판이 있어, 불판이. 시간 아직 안 됐죠? 6분 남았어. 6분. 딱 맞은 것 같아. 6분. 정확한 시간에 그냥 확 먹을 수 있게. 내 사랑 커피가 왔다. 내가 너 만나는 이유로 라떼 먹는 거 처음 보지 않냐? 네. 그렇지? 라떼도 1분 안 돼. 지금 먹을 뻔했어. 6분, 6분. 여기서 한 모금 먹었으면 지금 먹었으면 어이없게 실패거든요, 이게. 되게 기분이 좋다. 뭔가 이렇게 나한테 주는 선물 같아. 근데. 자꾸. 4분. 4분. 4분 동안 우리 게임이라도 할까? 옷을 먹고 본격적으로 먹어야겠어. 저희 반찬 좀 빨리 주세요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점심대창? 몇 년 만에 먹는 대창인지. 몇 년 만에 먹는 거예요? 한 5년 만에 먹는 거야. 한 5년 만에 먹는 거야. 진짜. 야야야야. 5년 만에 24시간 공복을 하고. 공복을 하고. 그 좋아하는 대창을. 진짜. 잘했네, 잘했어. 전갈하고. 같이 먹어야겠다. 야, 1분 50초 남았어. 50초 남았어. 우와, 나도 먹고 싶다. 25초. 10초. 5, 3, 2, 1. 공복. 아유. 아, 고생하십니다. 정국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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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심지어 대창이 바로 손 앞에. 아, 침이 꿀텅꿀텅. 아, 너무 먹고 싶어. 저기다 고추냉이 올려.